남집사 갑시다 이제 고기도 파는 야쿠르트 아줌마구나 아 요구르트 아줌마 요즘 길거리 걷다보면 야쿠르트 냉장 카트 한번쯤 보게 되죠 이젠 이 냉장 카트를 통해 유제품뿐만 아니라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돼지고기까지도 살 수 있다고 아 진짜로? 질이네? 고기도 판다고? 기존에는 냉장 카트와 같은 우유 배달망을 통해서 육아공품만 보관해서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생삼겹살, 소시지, 양념갈비 등 식육 가공품도 판매할 수 있다 야무지구만 토크온 고인물 유저들 중국 게임론 중독자의 충격적인 모습?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 한 남성은 오늘도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인지도 모르는 곳에서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먹다 남은 라면 바닥에는 온갖 비닐봉투와 휴지들이 쌓여있죠 온 병으로 턱을 받치면서 게임이 열중쯤입니다 어쩌면 나오고 싶어도 더 이상의 의지가 없어 그냥 포기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토크온 유저들이야? 진격의 거인은 아직 완결 안 났어요? 4기까지 나온다는데 저는 진격의 거인 보다 하차했는데 부금도 좋고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약간 작화가 너무 좋아서 봤는데 보다가 좀 지루해가지고 저는 예 하차했어요 되게 잔인했던 걸로 알고 있어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브레이브걸스 해체 후에 매보좌 근황 메인보컬 좌 아 카페에서 일한다고? 알바하는 거야? 알바가 아니라 차림새를 보니까 본인이 운영을 하는 곳 같은데 사장이 일 듯? 브레이브걸스 코트의 미래 모습 브레이브걸스 야 이거 인스타그램 어떻게 보는 거야? 화면 왜 이렇게 작냐? 보는 방법이 없어? 리리스 같은데 왜 이렇게 작지? 확대 안되나요? 뭐야 인스타그램 빙신 같은데? 안 해가지고 밑에 일단 소리를 켜주세요 소리 어떻게 켜? 거기 밑에 볼륨 모양 있네 아 좋아 이거 금쪽이 만드는 방법 같은데? 이거 하면 안돼 오은영 선생님이 그러더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애들 너무 약올리면 안된대 금쪽이 된다 그러더만 엘사가 레즈비언이다? 오히려 좋아 레즈비언 만들 것 같아요 트와이스 산하가 바쁜 스케줄이랑 와 이거 소리는 좀 심하다 저거하고 끝이? 저거만 하면 돼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감사합니다 서서히 나오거든요 점점 잘하지요? 좋네 가수들은 무대도 많이 다니고 행사도 많이 다니고 하다보면 김밥으로 끼니 때울 때가 많대요 근데 생방송 중에 안무 하다가 토했대 그걸 꿀꺽 삼켰대 그래가지고 김밥 트라우마 있다고 그러네 표로정신 지리네 산하 박효신 팬서비스 머리가 왜 저래 뮤지컬이었나? 다 여자팽이네 다 여자팽이네 힛 오우 피니카 와 지린다 저게 연예인이지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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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근데 박효신 보면 엄청 설레일 것 같애 이재용 회장을 품은 에어팟 케이스 실물 사진을 정해서 3D 도안 만들고 3D 프린터로 이재용 얼굴 뽑은 다음에 에어팟 잘 들어가나 확인해보고 사포질해서 안경 만들고 야 능력자네 제드래곤에 야 왜이래 방송? 풀렸어? 왜이러노? 인터넷이 문제가 있네요 디도스는 아닌데 아직 법무팀이 연락 안왔다고 합니다 너무 능력이다 이거 음 다같이 고기 먹을 때는 고기를 쌈장에 찍을 때 젓가락으로 덜어가고 고기 위에다 얹어야 되는데 고기 자체를 쌈장에다가... 개인 쌈장도 아닌데 이거는 일갈 해야죠 마! 그래 먹으면 쌈장에 네 기름 더 떠다니잖아 더럽다 임마! 갈! 그랬더니 이 친구는 마! 너는 네 입에 들어갔다 나온 젓가락으로 쌈장 뜨면 네 침 들어간다 생각 안하나? 나는 오히려 새 고기를 찍어 먹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다 듣고 보니 존나 맞는 말 같았다 저희 쌈장 두 개만 더 주세요 밥 묵자 가장 현명해 개인 쌈장이 하나씩 있으면 되는 거지 타카앗이 리에가 누구야? 아무튼 오타쿠들한테 좀 씻으라고 누구야? 아 인기 성우라 그러네 아 오타쿠들 씻으라고 다들 리제로 코노스바 때문에 잘 아는 성우일 텐데 잘 모르는 성우인데? 근들갑 지리네 이거야말로 근들갑 아니야? 와 유지태 와 유지태 한 48 맞죠? 와 거의 50대인데 미쳤다 아 이거 윤성빈이 너무 그건데? 자연스럽게 좀 공손해진다 와 아 유지태 지린다 주유소 습격 사건 때만 해도 머리 염색하고 그랬을 때 진짜 멋있었거든요 작품 활동 많이 안 하셔가지고 약간 좀 아쉬워 오 대수씨 오 대수씨는 말이 너무 많아요 뚝방 전설에 대해서도 개멋지 않았어? 맥주 갔다가 손등 깨면서 찐깡패 같은 느낌 아 안되겠다 강아지들의 예민한 감각 수준 새벽에 백호가 갑자기 엄청나게 짖더라 새벽에 외지자! 했는데 그래가지고 비몽사몽 방문 열어줬는데 화장실에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백호가 그걸 알아채고 새벽에 지져가지고 날 깨우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아빠까지 깨워가지고 화장실로 아빠를 끌고 하다 이야 아 역시 강아지야 비교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댕댕이가 최고지 주종관계 확실하잖아 얘네들은 아 하하 그 난리 속에서도 계속 자더라 그냥 건강만 해라 아씨 말 아니 얘 잘못한 거 없어 사실 아니 근데 맞잖아 호랑이는 잘못한 게 없어 호랑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표정이 존나 꼴받네 지수 로제 랩배틀 아 나 로제 너무 좋아 홀라인 생투해 불핑에서 저는 로제를 제일 좋아해요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 좀 섹시해 어 때 숨겨왔던 랩 실력 자랑 타입 지수 랩 산 것 같이 우린 뼈 색깔이 다르 오 받아 쳐야지 받아 쳐야지 아이 창피하다가 더 검소 떨면 바른다 우리 이름 들인다면 두루뚜루 마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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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매도 진짜 좋다 오 오 오 음 뉘진 스승 아니야 어 내 마음속 원픽은 블랙핑크 야 오 오 일본의 초밥 근황 999엔이면 얼마야? 헤이 구글? 엔화로 999엔이면 한화로 얼마야? 멍청한 새끼야 AI도 좀 학습업가 있고 저기 한다는데 좀 멍청하네 한 10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9,000만원 정도? 만원? 야 근데 지금도 버퍼 있어요? 펑펑펑 이런데? 전 없어요 생겼다 멈췄다 수익 수익 오늘 방송 버퍼와 그라뇨 고타 유발중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퍼 심해요? 많이 심해? 채팅이 안 올라가네 지금 또 끊겼어요 야 이거 디도스네 IP 바꿔야겠다 아 씨발 아 됐다 씨발 야 채팅창 얼리라는데 왜 안얼렸어 얼려놓고 얘기하고 아 얼려놓지 그냥 보이죠? 아 씨발 토크가 났나라는 무조건 방송 끌때 IP 바꿔야겠대 새끼 계속 디도스 걸고 있었네 오늘 방송키기 전부터 계속 디도스 걸고 있었대 아 징그럽네 개새끼가 아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새끼들이 있네 네 됐어요? 응 디도스 맞아 패킷 계속 들어오더라고 쌍놈새끼가 아 아이피 바꾸면 그만이야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X밥새끼야 어? 방구석에서 디도스 걸고 토크온에서 욕찍고 욕 처먹고 그냥 어? 그거 말고 니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데 니가 뭘 할건데 어쩔건데 바로 오줌 싸고 올게 잘 english 2 2 5 2 4 5 으 으 으 오 배추를 많이 하시네요 으 으 으 오줌입니다 오줌 이거는 오줌이에요 피부 드릴까요? 손 들면은 드리는거는 조금 애하거든요 코트야 그죠 좀 이게 오는게 있어야 가는게 있어야 저번에 안줬다고요? 저 못봤어요 개 사이코네 이 새끼 코트야 손 아니 존나 사이코라고 코트야 사랑해 아 계속 걸고 있는게요? 제가 봤을 땐 지가 걸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아 그니까 계속 걸고 있었어 방송 쓸 때까지 아 쫄깃쫄깃해 마이구미 마디떠현 일본 초밥근왕 계속 갈게요 여러분들 999엔이면은 얼마지? 10,000원 10,000원짜리 일본 초밥인데 확실히 이런 도시락 문화는 일본이 단연 원탑이네 어나더 레벨이네 와 소시가를 위한 5,000원짜리 세트도 팔고 있다고 무려 4,000원짜리 초밥 모듬 세트 지린다 이거 아기 간이잖아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 저런게 들어 있냐 어떻게 개쩐다 역시 갓보니로구만 아기 간이 아니라 아귀 간이야 아귀 간 니마 에 아귀 간 뻘하게 웃기네 아귀 간이래 요즘 시장 핫도그 치즈같은데? 치즈에다가 소시지에다가 와 라면을 새로운 발상인데? 라면 땅을 겉에다가 묻혀가지고 콘프로스트 감자 통인시장에 있다는데? 경적 한번 울리자 분노에 차서 쫓아오는 딸배라고? 오 몇 분간 이어진 싸움 와 싸우네? 싸운다 와 한 대 쳤어 지금 오오 와 안경 날라왔어 gta 시작이네 우와 어딘가 심상치 않은 발차기래 우와 개멋있다 유슈라는 운동을 했었대 발차기 한방에 얼굴뼈가 골절됐다고 전치 8주 시상에나 여기는 전치 2주 전치 2주면 사실 어떤 그 타박상 같은 느낌이지? 멍들었다 이러면서 부었다 상대방의 치료비는 800만원 나왔다 근데 2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더라 천만원으로 깎았는데 방어일 경우만 정당방위 이 사건은 쌍방폭행에 해당이 된다 감시타 아니에요? 근데? 아이 좀 많이 이 표정이 특히나 닮았네 어우 씨 그건 거의 그냥 빼다 박았는데 진짜 닮았다 닮았다 말만 들었지 진짜 이렇게 닮았을 줄이야 많이 닮았네 이거는 어 쌍방위생대죠 예 오토바이 8 블박차이 결국 600만원에 원만히 합의 후에 종결했다 와 근데 발착이 지린다 흠흠 어떻게 이런 각도가 나오냐 철권 아니야 이정도면? 맞지? 흠흠흠 크흠흠 흠흠 방금 윤식당에 나온 한장면 인데 독일이었대 여기 잘생긴 한국남자가 있네 그러게 여기 게이 한국 남자들이 있네 라고 한 게 어떻게 잘생긴 한국 남자들 변형이 될 수 있죠 독일 유학생인데 흔하게 겪는 인종차별들을 이런 식으로 보니 더 화가 납니다 비아냥거리는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 저거 유머 아니고요 이서진씨 굉장히 우습게 본 겁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맛있다고 오도방정 떴는데 음식은 그대로 있다고 안 먹었구나 국경없는 포차 국뽕 프로그램이 진짜 좀 역겹다 이렇게 보니까 굳이 이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어? K-POP 말고 태계 2항의 팬이라고? 대구 사람들 타지로 떠나기 싫어하는 이유 대구 좋다 대구 좋다 이건 뭐예요 랜디스 도넛 도넛 때문에 대구 사람들이 응? 뭣도 난다고요? 지랄을 하고 있네 아 이것도 인정 바이크 타고 저번에 저저번주에 갔었잖아요 멋있더라 지상철 모노레일 다 현대 대구 정원 겁나 크던데? 응 쉑쉑 수성못 이월드는 모르겠어 대구 바이럴이다 아냐 근데 진짜 괜찮더라 근데 저 모든 걸 상쇄할 만한 단점이 하나 있지 여름 와 여름의 대구는 진짜 대프리카는 대프리카는 좀 카페 전기 도둑 집에 있는 멀티탭을 갖고 와가지고 와 이건 뭐야? 발전기 돌리나? 이거 노트북같은데 충전하며 쓸 수 있는거 아녜? 무슨 차징인가 뭔가 슈퍼차징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죠? 저렇게 살고 싶을까 이런 댓글이 달려있네 근데 뭐 넓은데에서 쓰는거 멀티탭까지 가져갖고 쓰는건 약간 에바긴 하다 구질구질한거랑 알뜰한거랑 구분해야돼 진짜로 에 담뱃값 5년치 모은 결과 바르셀로나 입단한 호나우딩료 아들 존나 못한다는데 후베닐에서도 실력이 아니라고 빠꼬먹었었다고 후베닐 같은 경우는 이승우가 20경기에 30골 넣는 곳이라고 아들이 별로 그렇게 축구에 재능이 없나보다 아빠의 길을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떠돌이 들깨들 흐 erfahren 주인 없는 개들이지 얘네들 흐흐흐흐흐 백수 여자친구 개가 짱이야 맞아 아우 귀여워 1마 근황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무슨 천 또랑같은 데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더러워진 애 데려다가 누가 이제 인터넷에다가 글 올리고 데려와가지고 키우는데 그 과정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었는데 진짜 귀여웠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절미였어 절미 인절미 인절미 근황 짱절미 맞아 1년 전에 올라왔었구나 음 아 근데 처음에 참 이뻤는데 아무런 강아지 자체로 보면 이쁘긴 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종 자체가 저기하다 보니까 좀 머즐도 좀 튀어나오고 약간 좀 상이 변했네 약간 그 역변했네 아 역변했네 역변 어 짱절미 짱절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진짜 대박이었지 음 또랑에서 구조되다 아직까지 주인이랑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은 아주 보기 좋네요 네 장훈이 형이 틱톡도 해? 왜? 언니가 찍는 줄로 여기다 언니는 아무거지? 안 먹어 봐 이게 지금 몇 번째? 잠깐만 이게 지금 몇 번째? 됐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염격 염격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왜 나이 등기 씨 왜 인기엔 이렇게 염격안ота 음 귀엽다 이번주 컴백한 존 존스 매드무비 정교적으로 우린 모두 죄인이거든 근데 존 존스나 실일간이나 저기 컷 아니야? 관두네 그 UFC 은간호 앞에서 평등하잖아 맞지? 석고펀치? 아이 뭐야 석고펀치 아니래잖아 아 뭐야 아 뭐야 다시보는 문호준 레전드 상황이 80점 먼저 먹는 두 명이 1대1 결승으로 가는 방식인데 점수가 79, 79, 79야 셀클래스 아 으으으으으으으으!! 재수 이제 이 3명의 순위에 따라서 최종 5점 선수만 승진, 2라운드에 측목이 가려집니다 다 퇴근해요 팀단 감독팀 감독팀 다 훔쳐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코트 한 명만 잘 못끔 오우! 오우! 아! 빨간색 부릅니다. 빨간색 그러면 누가요? 결색 멤버 누구? 나 물어주는게 하겠고 물어서 그리고 자! 이걸 물어주셔서 올려줄때 결정적인 효과 마지막! 카트계의 메시래 카리나 피셜 본인보다 친언니가 훨씬 이쁘다고? 언니 이게 너무 언니 보고싶어 아 진짜? 카리나보다 더 예쁘다고 늘 자랑하는 미모의 언니 언니가 진짜 부담스러워 언니 너무 이쁘던데? 언니 직장에서는 제가 동생인지 모르거든요 아 진짜? 언니가 말을 안해가지고 비밀로 해가지고 근데 언니는 간호사여가지고 아 진짜? 제가 동생인지 몰라서 언니 직장 아래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막 저희 노래 나오고 응 진짜 미쳤다 근데 카리나 얼굴 보면 드는 생각 그거밖에 없어 RPG 게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약간 그 느낌 AI 같아 그만큼 이쁘다는거지 양자택일 흑수저 집안 개판 아 금수저인데 집안 개판이고 흑수저인데 집안 하목 그냥 뭐 읽을 필요도 없지 무조건 바로 금수저지 당연한거 아니야? 밸런스가 안맞는다 금수저 집안 학대로 인해 정신피해로 동성애자가 된다 이정도는 넣어라 밸런스가 안맞네 헐 호날두가 또 개씹 호러드짓을 했네요 대표팀 소집중에 베네수엘라 유부녀 만났다고 이 미친새끼네 이거 뭐 결혼 안했긴 했어도 날쪄야? 어떻게 알아? 날쪄인지 아닌지 고트 음해하지마 고트 음해하지마 흐흐흫 아 그래? 흠흠흠 흠흠흠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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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좀 차면은 사각캐스팅 빼박이라는 뉴진스 민지 와 언제네도 뉴진스 민지가 약간 남상이라서 까인다고 그런다더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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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는 14,000원, 주말에는 15,000원, 롯데시네마 주중에 13,000원, 주말에는 14,000원, 조조는 9,000원, 만원 그건 바로 영화관이다 한국 영화계를 개박살내버렸다 예전부터 조금씩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는 소리 내면서 티켓값을 팍 올렸는데 코로나 끝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가격 변동없이 계속 가는 중 그리고 그 결과는 코로나 끝났으면 이제 저기 해야지 여기 용암에 가냐? 응 안봐 시발놈들아 탑건이나 아바타 같은 그런 영화관에서 꼭 봐야 된다 싶은 그런 블록버스터 대작 영화 빼고는 아무도 지금 영화관에 안가는 그런 현실 이 현상에 가장 피해보는 건 다름이 아닌 한국 영화들 몇천원 주고 가볍게 보는 건 모를까? 누가 선뜻 2만원 주면서 한국 영화를 보러 갈까? 꺾이지 않는 흥행색 슬램덩크 개봉 2개월 동안 이리 재탈한 재미만 있으면 결국 흥행하는 게 영화이기 때문에 한국 영화들 스스로 퀄리티를 망쳐버리는 점도 크다고 본다 뼈있는 한마디네 인정 한국 영화 본 지 꽤 된 듯 오래된 듯 해요 진짜 그냥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 돈 주고 영화관 가느니 이제 그 돈씨지 그 돈씨지 진짜 팝콘 값이랑 콜라 값이랑 해봐 얼추 44,000원이야 이 씨바 것들이 쳐돌았나 그 돈 내고 그 돈씨지 그 돈이면 씨발 다른 데 가겠다 영화관 말고 차라리 노래방 가겠다 수노래방 가겠다 개 이새끼들아 조조 6,000원일 때가 좋긴 했어 인정 넷플릭스랑 OTT에 다 먹히는 거지 난 진짜 군대에서 일어난 성군기 위반 사건 중에 이게 제일 레전드라고 생각해 현역 군인 신분인 21살 A모병장 동성애 동료 군인과의 성관계를 가졌는데 외출이나 외박, 휴가 기간에 부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 유사 성행위를 했고 심지어 부대 내부에 있는 샤워장이나 창고 화장실에서도 했어야 됐다 휴가 복귀 때 스마트폰 부대에 무단으로 반입했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채팅 앱을 이용해서 인접한 부대의 군인 여러 명을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어... 군 당국이 파악한 관련자들 모두 32명이라고 장교가 근데 17명이나 돼 부사관은 10명 병사는 5명 3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랑 32명이랑 어... 그 짓을 해댄 거지 아니 외롭다 그래도 이거 박수도 맞추셔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에? 그렇잖아 요즘 30대 특 20년 전만 해도 3032살 왕어른 어 그래 허허 안녕하세요 현재 32살 개초딩 1년 버티면 10억 인터넷만 되면 1억 싹 가능 아... 그러네 진짜 어... 인터넷에 인간의 성숙도를 존나 늦춰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역발상으로 해본다면은 이 당시에는 즐길거리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어... 퀘스트가 패치가 엄청 많이 된 거야 즐길거리가 많아지고 오픈월드에서 할 게 되게 많아졌어 어...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어... 메인캐스트 주요캐스트들을 안해도 된다 이거지 어... 굳이 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어... 저때는 취업도 잘 됐고 맞아 음... 단순했지 저때는 맞아 이제는 개인의 삶에 대한 그 질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굳이 뭐 결혼을 안 한다 그래도 어...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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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